보통 이제 금리를 처음으로 내리기 시작하고 그 후에 12개월 내지 24개월로 봤을 때 아웃 퍼포먼스가 상당히 높습니다 전체 포트에 대형기술주를 포함해서 65% 투자를 하자 금리가 3.5%까지 떨어져 준다고 생각한다면 2만 6천 정도도 본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 그냥 계좌 하나 여셔가지고 그냥 투자를 그냥 계속 꾸준히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좋은 투자에 대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밖에 좀 주목할 만한 투자에 대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재미있는 통계를 봤는데요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거 아니겠어요? 보통 이제 금리를 처음으로 내리기 시작하고 그 후에 12개월 내지 24개월로 봤을 때 바이오 업종의 아웃 퍼포먼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혹은 봐야죠 그래서 타이밍이 이제 6월 달부터 금리 내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6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까지 또는 그 다음에 6월까지 12개월 내지 24개월 동안에 바이오에 대한 투자 비중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10% 이상 끌어올린다 이건 좀 너무 많고요 보통 제약회사 바이오 회사를 전체 포트폴리오에 10% 이상 끌어올리는 건 너무 부담스럽고 그렇지만 10% 정도까지는 끌어올려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투자 방법은 재미있는 게 엔비디아가 도움을 줘요 엔비디아가 자기네들이 개발하는 AI를 이용해서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이나 여러 가지 메디컬 워신이라든지 이런 기계들 관련된 거라든지 등등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이 암젠, 버텍스, 매트로닉스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들여다보시면서 좀 어떤 미래 지향적인 부분들을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바이오 기업은 투자를 한다는 게 그 자체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신약 개발 성공률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개발 종목 투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ETF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ETF 바이오가 올라오는 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는데 IBB, 이거는 바이오테크 관련된 ETF인데 가장 많이 투자들 하시고 상당히 많은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 ETF가 그래서 보통 바이오투자는 분산 투자가 좋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ETF를 활용한 투자가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로 봤을 때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투자 아이디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1억 있다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리면 좋을까요? 아까 살짝 보여드렸었는데요 업종별로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 저희는 여전히 지금은 그냥 AI 시대다 그래서 대형 기술주, 반도체,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체적인 IT 업종에 전체 포트에 대형 기술주를 포함해서 65% 투자를 하자 근데 이제 대형 기술주 안에서 사실 대형 기술주가 IT가 아닌 종목들도 많아요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다 어떻게 분류 안 했다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회사들은 다 여기에다 포함시키겠습니다 그 이외에 회사로 놓고 보면 전기차, 전기차 부품은 5% 정도 이게 이제 전기차, 전기차 부품은 대형 기술주라고 하면은 테슬라가 위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밑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구분이 좀 어렵습니다만 테슬라를 전기차, 전기차 부품으로 본다면 어쨌든 한 5% 정도 그리고 바이오와 신재생에너지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좀 떨어져 준다면은 매력이 있을 수 있고 또 대선이 끝나고 나면 또 매력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바이오와 신재생에너지 5%, 5%씩 그래서 1억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는 성장주 위주로서 포트폴리오를 80% 정도 가져가고요 그 이외에 원자재, 금융, 이미 필수 소비 주택건설, 미국이 지금 주택건설 쪽이 괜찮아요 신규 주택판매량도 계속해서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비중도 좀 가져가면서 이렇게 가치주라고 얘기하는 비중도 한 20% 정도 가져가자 이렇게 사실 1억이 있다 그러면 주식만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또는 뭐 아니면 채권투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은 채권투자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떨어지긴 떨어질 거지만 아주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수익률을 확 낮춰야 돼요 기대수익률 두 자릿수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채권에서 채권에서 그래서 기대수익률이 아마도 높아봐야 5%, 6% 많이 낮추면 한 3% 이 정도로 낮추신다면 채권투자는 저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투자가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저희는 전형적으로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게 맞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그래도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를 보통 포트폴리오상 10% 정도는 가져가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금을 사시던 비트코인을 사시던 이더리움을 사시던 이거 전체의 포트 비중을 10% 정도 그래서 1억이 있다면 9천만 원 주식하시고 한 천만 원 정도를 비트코인 이더리움 금 ETF를 사서 투자를 하시는 게 상당히 가장 좋은 어떤 전략이지 않을까 적어도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이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1억이 있다면 9천만 원은 이렇게 퍼센티를 나눠서 투자를 하고 나머지 한 10% 정도만 방금 말씀하신 건 대체 투자 이런 쪽으로 들어오면 좋겠다 그렇게 보시는 거겠네요 그리고 이전에 나오셔서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냥 나스닥 100을 사서 맘 편히 죽으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시점에서도 같은 생각이신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나스닥 100이 제일 많이 올랐죠 지난 1년 동안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펀드멘탈 쪽으로 본다면 AI와 가장 연결이 많은 종목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구매해 보면 사실 PR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아요 22배밖에 안 됩니다 포워드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포워드로 보면 그래서 22배, 20배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이익 증가율도 연간 단위로 18%, 20% 이렇게 늘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이건 상당히 놀라운 성장이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계속 이어진다면 저희는 매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금리가 만약에 4.1% 정도 수준이다 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나스닥 100은 24,000은 본다 아 4.1%인데도 24,000이요? 네 그리고 금리가 3.5%까지 떨어져 준다 라고 생각한다면 26,000 정도도 본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앞으로 몇 년간의 그런 업사이드라고 보면 될까요? 이거는 그냥 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2개월에서 24개월 정도로 보시면 돼요 12개월로 놓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정도면 그냥 다른 것보다 이것만 그냥 하고 있어도 된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미국의 고객들 고객들에게 보다 미국에 계신 분들이 제 방송이나 제 투자 철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저희 상품에 가입 못 하거든요 시민권자들이나 영유권자들은 세금 문제 때문에 못 하세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가끔씩 한국에 나와서 선교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면 저한테 와 가지고 가입하겠다고 하시거든요 못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그냥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계좌 여셔가지고 나스닥 100 ETF 있잖아요 상장된 거 그건 사셔도 되거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큰 무리가 없다 세금 걱정하시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리고 사실 저희한테 수수료 떨어진 거 없잖아요 나스닥 100 ETF를 산다고 해서 운용사만 좋지 우리한테 좋은 건 별로 없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언젠가 제가 미국에서 운용하는 상품을 론칭을 하겠지만 그게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도 그냥 계좌 하나 여셔가지고 나스닥 100 ETF 그냥 투자를 그냥 계속 꾸준히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약간 이게 사실 되게 닷컴 버블과 유사하다든지 그렇게 주장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보면은 포워드 기준으로 22배 정도? 그 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닷컴 버블 당시에는 훨씬 높았죠 이게 그렇죠 60배 그게 이제 합리화가 안 되는 거네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이런 차트도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 출수석 주기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 사이클이 최소 2028년까지 간다 더 가면 2032년까지도 갈 수 있다 이 사이클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른다 라는 것과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속 추구하는 것은 저희가 운영을 제대로 하면 사실 어떤 큰 대세 아락장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부러지는 장 시스템이 리스크가 일어나는 장 제가 운영을 시작하면서 그런 모습은 아직까지도 안 나왔어요 사실은 코로나19도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물론 훅 빠졌지만 훅 다시 되돌렸기 때문에 그건 예외 뭔가 엄청난 갑자기 예측 불가능한 이벤트가 터졌다가 정성화되는 그런 과정 그것도 중요한게 아니구요 저희가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 리스크 시기가 옵니다 그게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체계적 붕괴가 일어났을 때 요럴 때 13년짜리 조종장 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요럴 때만 피하시면 돼 근데 그거를 피하면 수익률을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냐면 10 worst day 라고 해서 지난 30년 동안에 지수가 막 쭉 상승을 했다고 치면 s&p500이 이 중에서 10일 동안에 가장 많이 빠진 날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맞출 수 있어요 시스템이 리스크가 터지는 그 기간 동안에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걸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2007, 2008년도에 빠져나와 있으시고 그리고 닥한 법을 붕괴 됐었던 2001년, 2002년에 빠져나와 계시고 그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왜냐면 그 worst day가 거기에 가 있어요 거기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 10일지 다 다른 날은 그런 게 없어 그러면 그 때만 딱딱 빠져나와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장기로 20년, 30년으로 치더라도 빠져나와 있는 기간이 사실 3년, 4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투자를 하시다가 저희가 계속 분석을 할 건데 어느 시점에 시스템이 리스크가 터질 거예요 할 때 주식 투자를 확 줄이고 뭔가 딴 걸 하고 계시면 돼요 그걸 제가 하자고 이 상품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은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4년 반이 됐지만 아직까지 그런 이벤트가 안 나왔다 그래서 그때 빠지는 장이 나올 때는 계속 납입을 하시고 투자를 늘리셔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 한 겁니다 그래서 2022년에도 또 코로나가 터졌던 2020년에도 제가 계속 다들 쟤 왜 저러냐 이런 얘기까지 하셨죠 올라갈 거니까 빠질 때마다 계속 투자를 늘리시는 게 맞다 그 얘기 계속 해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4년 반 동안에 복리 수익률이 앞자리가 2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2가 나온다는 게 이제 20%가 넘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지금 S&P500을 보면은 그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보면 복리 수익률이 얼마가 나오냐면 10%가 나와요 30년 복리 수익률이 10%가 나와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꾸준히 투자만 하고 있어도 그것보다 2배가 나오고 있어 심지어는 3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왜 이게 복리 수익률 10%냐면 그런 빵 터지는 장을 두 번 경험했거든 근데 그거가 안 경험하게 되면은 복리 수익률이 계속 2, 30%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리 수익률이 10%에서 확 2, 30%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 때만 잘하면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해내시기를 저는 정말 그게 기대됩니다 제가 과거에 금융위기 터졌었을 때 2008년 금융위기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최후의 비관론자라고 불렸었고 또 97년, 98년도에 제가 우리나라 IMF 위기 얘기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금감원에 불려다니고 그랬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위기가 터지는 타이밍을 감지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최대한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느껴지면은 그때는 제가 정말 저는 한 번 잘라야 된다고 생각하면 바로 자르거든요 그게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야지 됩니다 투자에 있어서는 그래서 어느 타이밍에 제가 갑자기 미국 증시 끝났다 앞으로 대세 하락장이 최소 40% 하락장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올 겁니다 그때는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아직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뭐라고 그랬죠? 처음에 시작할 때 앞으로 3년 많이 오른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장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같이 투자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은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시거나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만 훨씬 편하게 어떤 장기적인 미래를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좋은 장소에서 투자를 하십시오 무슨 얘기냐 맨날 막 오너가 뭘 하고 있지 이런 고민을 하는 기업의 투자 그거 걱정하시면 안 돼요 그거까지 왜 시간 낭비를 하십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물론 코인 정말 좋고 다 좋지만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걸 지켜보셔야 되고 내가 내 밤잠 잃어가면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거는 투자가 아니고 투기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좀 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투자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보면서 앞으로 내 긴 미래를 계획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계속해서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좀 기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본부장님 저희가 주기적으로 예전부터 모셔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이 자꾸자꾸 잘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장도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가하고 난이도가 좀 높은 시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검증되게 항상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생각 있으시면 가입을 하시고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겠다라고 하면 유튜브 방송도 하시니까 채널 방문하셔가지고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가입하셔서 보시면서 같이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투자가 돼 있어야지 종목을 보게 되거든요 그건 맞아요 랩 상품이라는 게 참 좋은 게 뭐냐면 종목을 보실 수가 있어요 매일 내 계좌니까 내 계좌니까 그러면 그걸 보면서 공부를 하세요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같이 하시다가 왜냐하면 저희가 가입 기준이 천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것만 하시고 나머지는 직접 하시다가 하다가 보니까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다 해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좀 많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해봐야죠 왜냐하면 내가 해봐야지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고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이해를 하시니까 그래서 투자를 직접 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어떤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가입을 하시던지 아니면 꼭 한번 따라서 해보시던지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유동훈 본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